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드디어 2300명이 구독자가 됐습니다 2300명 구독자는 조금 오래됐네요 그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음 제가 조금 분발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자주 올리지도 못하고 음 그렇네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300명 된 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면 구독자들이 영상을 보는 거는 10%도 안 되더라고요 보통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데 앞으로는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2300명 이벤트 준비했고 음 이번에는 저희가 음 1월 27일 날 1월 27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1시부터 2시 딱 1시간만 매장 오픈할 거고요 그 매장 오픈할 때 오시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한 거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 랩타 채널 구독함 증거 영상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면 오시는 모든 분이 아니고요 23명에게 23명에게 2천 3명이니까 23명에게 그린볼 유체 3cm급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3cm급으로 한 마리씩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릴 거예요 아무거나 안 사셔도 그냥 바로 이벤트로 선물 드릴 거니까 매장 방문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은 쉽게 방문할 수가 없어요 매장 오픈을 안 해요 문을 잠가 놓고 문을 뚫겨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요 저희 매장이 점점 창고화가 될 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이기 민망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장 방문을 거의 못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매장은 아마 들어오기는 힘들 거 같고 밖에서 아마 들어올 거 같기도 한데 상황을 봐서 날씨가 추우니까 추우면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장 오실 때 뭐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안 해 주시면 구매하기 힘들어요 저희 매장 특성상 제품이나 왕컷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해놔요 주머니 들어오면 그때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미리 문자로 나 왕컷 필요해서 방문할 텐데 이렇게 내용을 안 해 주시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구매 불가능하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지역이 좀 멀어서 지역이 멀어서 매장 방문하기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만 원 이상 타란툴라랑 용품이랑 합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에게 방탄보험 포장 꼭 주문하셔야 돼요 방탄보험 포장 주문 안 하시면 서비스가 방탄보험 포장으로 변경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벤트건 서비스건 다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방탄보험 포장 같이 주문하셔서 5만 원 이상 넘어가면 골리아 핑크토나 아마존 사파이어 핑크토나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주문하실 때 주문서 배송 메시지죠 그쪽에다가 저는 아사핑 보내주세요 골리아 보내주세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같이 서비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핑은 지금 2만 5천 원인가 골리아 핑크토나 3만 원 그게 분양가가 되고 있는 건데요 3마리씩 이벤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1월 21일 지금 21일이죠 21일부터 28일까지 다음주 그죠 일주일 기간 동안 40만 원 이상 4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에게 용품이건 타란툴라 화폐건 타란툴라 암컷 몇 마리 분양 받으시면 40만 원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분양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팜포 마스카라 팜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이죠 마스카라 암컷 성체급을 한 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방문하셔서 구매하셔도 드릴 거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4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같이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벤트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하나 빠뜨렸는데요 다음주 날씨가 많이 추워요 서울권 아침 온도가 기운이 영하 1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주는 타란툴라 주문하신 분들 다 목요일 목요일부터 아마 배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려요 구독 좀 해주세요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어흐 도모 씨 суд